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31일날 일본에는 지진이 3번 났습니다 먼저 가고시마현의 아마미오섬 여기서 지진이 났구요 지진 규모는 3.2였고 진원의 깊이는 40km 입니다 여기 오늘 지진이 난 곳은 이곳 이 아마미오섬에서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쿠니 그리고 세번째로 지진이 난 곳은 이제 이즈제도 입니다 이즈제도 그래서 지진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나쿠니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난세이 제도에서 구마모토로 온 다음에 이 구마모토에서 계속 도쿄를 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와 이즈제도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일본의 깐토라든지 구마모토 지역을 계속해서 지진을 컨트롤 하는 그쪽의 지진을 발생시키는 그런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USG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지금 오가사와라 5월 30일 어제 5.4의 강진이 있었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5월 31일날 이즈제도에서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지오폰하고 타이원의 지오폰하고 요나쿠니 이쪽에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수십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0여차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30일에 지났죠 그 다음에 5월 31일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 근처로 해가지고 요나쿠니로 해서 지진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새벽에 4.8의 강진이 발생을 했구요 최근에 그 일주일 동안의 지진을 한번 보시면은 10여 차례의 지진이 많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월 30일 25일 25일부터 지금 지진이 요나쿠니에서 자주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10여 차례 지진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25일 26일 27일 28일 해서 31일까지 계속해 가지고 지금 요나쿠니에서 지진이 나고 있구요 굉장히 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이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대지진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진 상황을 봤을 때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 알래스카의 지진이 저는 이렇게 최근에 지진 상황에서 우선은 물론 작년에 알래스카 쪽에서 많은 지진이 있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알래스카의 알류선이 열대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에서 계속해서 지금 군발 지진이 나면서 계속해 가지고 이제 그 많은 위태로운 상황으로 지금 이 결국에는 이 알래스카의 군발 지진은 저는 일본과의 영향으로 일본이 어떤 지진을 주냐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오늘 이 알래스카에서 6.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후 3시 50급은 54초고요 진원의 깊이는 43.9km입니다 알래스카에서 6.1의 강진이 났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알래스카의 상황을 보면요 2020년 7월 22일날 역시 알래스카에서 7.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7.8의 강진 이후를 보겠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작년에요 작년 올해 지금 5월 31일날 지금 6.1의 강진이 났는데 계속 군발 지진이 많이 나고요 그러면 이 알래스카의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7월 22일날 2020년 7.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시장 티벳입니다 시장에서 6.3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역시 여기 이주 제도에서 지진이 가죠 이렇게 참고르요 지금하고 매우 유사한 상황이죠 이주 제도 필리핀 6.4 역시 반호와트의 5.7 반호와트 법칙에 의해서 반호와트 라인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입니다 2020년 그러면서 다른 더욱 그러면서 이제 반호와트에서 지금 6.4 강진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호와트 라인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 많은 어떤 알래스카의 지진이 나면서 이제 일본 쪽에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칠레에서 6.8, 6.3 강진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도 역시 칠레에서 계속 이키케라든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5, 5.7, 5.8 계속 강진이 나죠 여기도 6.3, 바누아토도 지진이 났고요 그러면서 지금 오후나토에서 제펜에 오후나토에서 지금 6.1 6.1의 지진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펜에 그리고 또 이제 그 10월 20일에 알래스카에서 또 7.6의 지진이 났죠 강진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 말씀 드렸듯이 일본에서 12월 말에 21일이었죠 이제 저기 그 아우머리에서 강진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야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나토, 미야토, 하치노에 그래서 지금 이 아우머리라든지 도호쿠 지역으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하치노에라든지 오후나토라든지 지금 미야꼬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래스카에 지진 이후에 이후에 이 제펜의 도호쿠 지방 후쿠시마라든지 미야기, 그 다음에 이와테, 아우머리 이쪽 지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올해 2021년 역시도 지금 오늘 알래스카에서 6.1의 강진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펜, 일본의 도호쿠 지역에 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 아우머리 이 지역 아니면 뭐 호카이도 쪽도 포함이 되겠죠 최근에 계속 내몰로, 쿠시로, 도까치, 히타카, 우라카와, 소라치, 구르모 이 6개 지역에서 지진이 나니까요 근데 지금 작년에 지진을 봤을 때는 이제 그 도호쿠 지역, 동북 지역에서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지진이 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래스카에 지진을 좀 더 봐야겠는데요 우선 이 도호쿠 동북 지역에 강진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계시는 이 도민분들께서는 그 한 며칠 동안은 이 도호쿠, 미야기현이라든지 지금 그 후쿠시마, 이와테, 아우머리 이 쪽 거기에 강진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보시면은 쿠릴렬도 쪽에서도 계속 최근에 지진이 났고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 4.4 지진이 났죠 쿠릴렬도에서 또 오늘도 여기 또 쿠릴렬도 이 세베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강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4.5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호카이도 쪽으로도 지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북쪽으로 동북쪽과 도호쿠 쪽과 호카이도 이 두 군데에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도호쿠 지역과 호카이도 쪽에 살고 계신 교민분들께서는 일본 기상청의 기상 뉴스를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